모션 하나만 안녕하세요 월드워터 최경덕 주임입니다. 오늘은 6월 벤츠 프로모션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의 프로모션 할인 금액은 리스로 진행하실 때 적용되는 할인이라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A 클래스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A220 모델은 해치백과 세단 두 가지 모델로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두 모델 모두 DA1, DA2 옵션을 선택하실 수 있으며 해치백 모델 480만원 할인, 세단 모델은 497만원 할인으로 정말 높은 할인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쁜 디자인으로 인기가 많은 C 클래스입니다. 지금 C 클래스에서는 C200 AMG 라인의 할인이 눈에 띄게 좋은 것 같습니다. 차량가 5,305만원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E 클래스 차량입니다. E250 아방가르드의 할인은 591만원이고요. E350 AMG 라인은 734만원 들어갑니다. 그 외에도 E450 Exclusive, 쿠페, 카브리올레 모델들 모두 꽤 많은 할인이 들어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S 클래스는 이번에 신형이 나와서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전작에 S 클래스는 3천만원이 넘는 할인을 넣어주고 있지만 구매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원하시는 색상 재고를 확인해봐야겠죠. 신형 S 클래스에서는 S350D 802만원 할인, S400D 917만원 할인, S580 1248만원 할인이 들어갑니다. 새롭게 출시된 모델임에도 할인이 좋은 편입니다. 다음은 날렵한 쿠페형 세단으로 인기가 있는 CLA 클래스와 CLS 클래스입니다. 높은 차량가로 많은 분들이 구매를 망설이던 모델인데요. 이번에 CLS 450 AMG 라인은 1172만원 할인으로 1억이 안되는 차량가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벤츠의 SUV 라인업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GLA 클래스에서는 220 모델 352만원 할인, 250 포메틱은 513만원 할인이 들어갑니다. GLB 클래스는 올해 1월 생산 물량부터 뒷좌석 송풍구가 추가되어 만족도를 올렸는데요. 220 모델 430만원 할인, 250 모델 476만원 할인, 250 7인승은 487만원 할인이 들어갑니다. GLC 클래스는 정말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시는 차량인데요. GLC 300과 GLC 302는 가솔린이냐 하이브리드냐의 차이가 있는데요. 하이브리드 차량이 차량가가 더 낮은 편이며, GLC 302는 642만원 할인, GLC 300은 456만원으로 할인도 하리브리드가 더 좋은 모습이네요. GLE 클래스에서는 400D 쿠페 모델이 가격 대비 할인율이 좋은 편인데요. GLE 400D 쿠페 할인은 809만원, GLS 클래스는 전 모델 900만원 이상의 할인이 들어갑니다. 오늘 이렇게 6월 벤츠 프로모션을 알려드렸는데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